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모델은요 은호삼성 SM6 1.6 TCE RE 모델입니다 차량은 2016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10km로 연식 대비 아주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N카드 신단받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소유의 비흡연 차량입니다 302만원 상당의 선택옵션 들어가 있고요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부터 살펴볼게요 썬루프 있습니다 이어서 전면 유리 볼게요 전면 유리 스톤칩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굿넷 살펴볼게요 굿넷 쪽 컨디션 한번 쭉 보시면 역시나 관리 상태 좋아 보이고요 다음으로 범퍼 볼게요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컨디션 한번 쭉 보시고요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휘인 살펴볼게요 지면 휠 컨디션 좋아 보입니다 트랙을 측정할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심폼 8mm 기준 6.07mm로 75%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옆면 볼게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네 뭐가 묻은 것 같네요 양호합니다 도어 쪽 살펴볼게요 쭉 보시면 네 도어 쪽 컨디션도 괜찮네요 이어서 뒤쪽 휘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네 뭐가 묻은 것 같고요 성화의 기스는 아닌 것 같네요 트레드 측정하겠습니다 제로로 맞췄고요 심폼 8mm 기준 7.18mm로 90%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뒷면 볼게요 테일 램프 쭉 보시면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깨짐 없고요 전체적으로 컨디션 한번 쭉 보시고요 스포일러 있고요 네 깨끗해 보이네요 트렁크 열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보시면은 역시나 깨끗하고요 넓은 공간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입니다 뒷쪽 휠이고요 뒷면 휠 컨디션 괜찮네요 도어 살펴볼게요 네 이쪽은 살짝 문폭 있습니다 많이 티나지 않고요 도어 쪽 쭉 컨디션 한번 보시고요 이어서 사이드미러도 볼게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네 뭐가 묻은 것 같고요 한참 양호합니다 안쪽으로도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흑측방 들어가 있고요 이어서 보조석 앞쪽 휠도 살펴볼게요 휠 컨디션 네 뭐가 묻은 거네요 컨디션 4쪽 다 좋습니다 실내 옵션들 보러 갈게요 대기판 주행거리 보시면 만 301km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핸들 볼게요 어댑티브 크루즈 있고 블루투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앞쪽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요 역시나 깨끗하게 잘 들어오네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 사운드고요 이쪽에서부터 살펴볼게요 보시면 선루프 2열까지 들어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작동도 잘 되네요 앞쪽 보겠습니다 ECM 룸미러 하이패스 있고요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 캐시아 살펴볼게요 보시면 내비게이션 있고요 잘 작동하네요 보시면 후방 카메라도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보시면은 네 마사지 시트 들어가 있어서요 네 아주 좋겠고요 그리고 또 살펴볼게요 차선이탈 방지 시스템 있어서요 안전한 주행도 가능하겠습니다 버튼 시동이고요 아래쪽으로 오토 에어컨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 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살펴볼게요 USB 이용 가능하시고요 내려와서 또 살펴보시면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 텐데요 한번 앰비언트 라이트도 쭉 보시고요 이제 2열 살펴볼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보시면 2열 공간 넓고 편안하고요 시트도 한번 쭉 살펴보시면 네 관리 상태 괜찮고요 컷 시트 설치 가능하시고 2열에도 열선 시트 있습니다 컵 폴더 이용 가능하시고요 바닥에 코일매트 깔려 있네요 그리고 이 차량 보시면은 뒷렬에 리어커튼 수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제 엔진 룸 보러 갈게요 엔진 룸 살펴볼게요 먼저 냉각수 보시면 접근량 있고 쭉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도 일정하네요 타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비록부 보고 올게요 타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요 반대쪽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네요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볼 차례인데요 이 차량 언더 커버로 인해서 모든 부분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도 참고해 주시고요 앞쪽 타이어 볼게요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반대쪽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레노삼성 SM6 1.6 모델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Williams from the beginning of the beginning of the century 그리고 소 Grid thank you we ever